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중국제 무기 중에서 6회공 다 어우르자면은 위협적인 무기들은 어떤 게 있을까? 딱 10가지만 뽑아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위별이 아니라 그냥 순서별로 쭉 나열한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J20 전투기입니다 카나드 달린 스테이스기가 웬 말 있냐고 하시면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평상으로만 봐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 J20 관련한 탐지추적 무격담들을 보면은 누렁21 블록3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저피탐성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내부 보장창도 있고요 F35에 비하면 당연히 저피탐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5세대기 중에서 체급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저피탐성을 가졌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능상까지면은 누렁21 블록3를 뻥튀기에 넣으면은 바로 J20의 성능이라는 거죠 개량에 개량이 거듭한 중국의 전투기 개발 사상을 보자면은 J20 자체가 체급이 커가지고 F35와 SU-57 사이의 무장량을 가지고 있고 또 항전장비는 SU-57보다 훨씬 더 낫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뭐 TVC 개량 그리고 엔진만 좀 제대로 된 물건으로 장착해서 슈퍼크루징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면은 SU-57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물건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F20이나 F35에 준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레이더미 커가지고 레이더가 대형이라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5세대기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4세대기가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SU-27과 그 계열기들입니다 뭐 J15, J16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중국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SU-27 계열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 전폭기인데다가 소련이 원래 SU-27을 개발할 때 F15에 대항하려고 만든 물건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성능 자체는 F15에 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제 원판 SU-27 자기네들이 만든 카피판, 단순 조립 버전, 자체 계량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하게 혼용되어져 있는 개족보를 자랑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런 게 500대 이상 골라다니니까 위협적이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족보에도요 거기다가 SU-27 계열기 중 하나인 SU-35가 최근에 중국으로 도입된다고 하죠 그래서 F15K도 지금 현재 성능 가지고는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JH-7입니다 중국이 80년대부터 열심히 전투기를 깎기 시작해가지고 만든 중국판 테자스입니다 정말로 개발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물론 90년대 말부터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작전 요구 성능에 맞춘 기종은 사실상 JH-7A에서야 구현이 되었으니까 30년 가량의 시간이 걸렸던 거죠 JH-7A형은 2007년부터 배치되었습니다 원인은 원래 전자장비나 엔진들을 서방에서 제공받을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취재기는 심지어 롤스로이스 엔진을 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천안군 사태 때문에 부품 공급이 끊겼거든 이걸 카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시간이 추가로 걸렸던 거죠 그리고 카피해서 만들어보니까 신뢰성이나 성능이 원판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졌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량해서 다시 쓸만한 성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렸던 거죠 그러나 능력치는 테자스랑 확연히 다릅니다 테자스는 그냥 다목적 전투기 내지는 공격기를 선정하고 있었는데 이 JH-7A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전풍기를 선정하고 만들다 보니까 공대지 작전 시에는 약 1800km 정도 진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거리를 진출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해군 항공대에서 장거리 대함 작전을 염두에 두어서 설계를 하게끔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대한민국 사이를 정착하고 중국의 제1도련선 안쪽에 연안거부 전력으로 활동하는 중이고 현재 240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체급을 살려가지고 최근에는 전자전기형도 된 장기죠 네 번째는 레나일, 즉 난창급입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발을 동동 고르게 만드는 그 물건이에요 13.3급 체급의 항공 수량함이죠 거기다가 세계 최초의 쿼드러플 A사 레이더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단중 장거리에 대한 원활한 항공관제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체급에서 나오는 막대한 전력량을 가지고 이 엄청난 시스템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 물건의 등장으로 이지스함의 성능적인 우위가 상쇄되었을 지경입니다 자세한 거는 레나이급 분석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카이급입니다 중국 해군의 4,000둥급 다목적 호위함인데 능력치로 따지자면 대구급 정도의 능력치고요 대구급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전투함이 4,000둥 넘게 뽑혀져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32셀의 VLAPS를 달고 있고 방공능력은 대한방공능력과 함대방공능력의 중간정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카이급의 등장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군의 우위는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한국 해군의 경우는 좀 상황이 낫습니다만 여기에 대응이 가능한 함정이 현재 10여 척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대구급이랑 광개토대한급 정도만이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7기동단단에서 구축함들이 올라오면 대응할 수 있겠지만 얘네는 다른 중국의 대형 방공구축함들을 막아야 될 인물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어렵죠 더군다나 요즘 좀 상황이 나아진 거지 중국의 장카이급이 등장했을 때는 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광개토대한급 3척 뽑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 성능은 광개토대한급도 못 따라잡았고 지금 나온 대국도 사실 장카이급 후기형 가면은 현황적으로 못 따라잡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장카이급이 훨씬 낫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급에 비해서 여섯 번째는 장다오급입니다 1500톤급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해군의 PCC에 즉 포화급이란 거의 동급이고 인천급보다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 대공, 대항, 대장 능력치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뽑혀서 나온 데다가 체급에 비해서 할 줄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함입니다 이런 게 60척 이상 뽑혀서 나오고 앞으로도 100척 이상 뽑혀서 나온다고 하니까 더 위협적이에요 일곱 번째는 쿤밍급입니다 란저우급의 자일리톨 레이더에서 탈피한 드디어 제대로 된 3연 배열의 A4 방공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이지스 시스템이랑 일본의 FCS3 시스템에 비겨볼 수 있는 물건이고 소프트웨어 수준은 솔직히 이지스함보다 떨어져요 그러나 뭐 할 줄 아는 기능적인 부분은 동일합니다 비엔드 능력도 있고 안기세럴라이드도 가능하고 3대 방공함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물건이 지금 24척째 뽑혀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거는 고처강의 쿤밍급 분석 영상을 보고 오시면 편합니다 여덟 번째는 위안급입니다 중국 해군이 새로 건조한 제레식 잠수함인데 무려 AIP 추진 즉 공기부료 추진 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망 시간이 우리나라의 손원 1급이나 도산 안창호급처럼 굉장히 길죠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킬로급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부인 건 중국제로 다 채워졌고 AIP 추진 체계 역시 자체적인 개발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제레식 잠수함 설계 능력도 현지구 관율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상당한 정숙성과 자망 작전 지속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급보다 약간 못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20척 이상 뽑혀져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게다가 한국을 겨냥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서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서해는 수십이 낮잖아 그래서 일부러 체급을 2500톤 가량으로 억제를 시켰어요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전력이죠 안 그래도 대장 전력 엄청 태부족인데 우리나라 아홉 번째는 05식 상승장 갑차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개발하다가 지지친 EFV의 물건에 약간 모자란 물건이기 때문이죠 EFV랑 AAV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성능이 바로 05식 상승장 갑차거든요 일단 1500마력 정도의 주력 전차급 되는 엔진을 달고 있고 또 대형의 워터제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20노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미군이 굴리고 있는 AAV에 비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죠 AAV가 약 6노트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파도망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장갑차의 헤붙태 자체도 배랑 비슷하게 설계를 냈거든요 그래서 장거리에서 발진해도 충분히 배처럼 항해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중국이 상륙함들은 있지만 대부분이 구식 LST들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강습 상륙함들은 맞고 패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장거리에서 발진해도 대만 해협을 건너가지고 상륙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배처럼 비슷하게 만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력 수송형도 있지만 전차포를 달아놓은 화력지원형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HQ-17입니다 러시아의 토르 야전방공방 시스템을 갖다가 카피 생산한 물건이에요 중국이 90년대에 프랑스에 크로타일 체계를 들어와가지고 그걸 카피 생산해서 HQ-7을 만들었습니다 크로타일과 HQ-7은 당시에도 뛰어난 대공체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접근해가지고 토르 M1을 사와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문제가 나 생겼죠 러시아제 수호 27 전투기를 도입했는데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려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신형목이 판매를 막았고 기술진들을 철수시켰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이 토르 체계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만든 HQ-7를 개발하게 됩니다 일단 원판 토르 자체가 시리아 내전에서 보여줬듯이 굉장히 높은 요격 성공률을 보여줬고 또 굉장히 뛰어난 야전방공 시스템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판 토르랑 카피파닝 HQ-7를 다 같이 불리는 게 중국의 야전방공망입니다 그리고 HQ-7은 지속적인 개량이 되어가지고 현재 토르 M2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상대해야 되는 한국군의 헬기와 고정유기들은 굉장히 골아프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이거를 북한으로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북한이 두께 토르를 새로 개발하기도 했었고요 다행히도 이 지상군 같은 경우에는 155mm로 갈 거냐 동국권에 152mm로 갈 거냐 그냥 갈팡질팡했던 것처럼 다른 사업들도 뭘 어떻게 얼마나 뽑아내야 될지 갈팡질팡했던 때라가지고 공삼직 지대공책이랑 동시에 생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국 제토르인 HQ-7은 소량 보유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거죠 잘 보셨나요? 국뽕분들이 손사리 치고 빽 할 만한 그런 주제이긴 한데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서 그 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국뽕 여러분 현실 부정해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국뽕 하면은 여러분 국가에서 용돈이라도 좀 쥐어주던가요? 손자방법에서는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힐이 위태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위태로워지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